아슬아슬 두 남녀의 서스펜스 스릴러 극장 위험한 동화 마 오늘은 떴던 기사가 났나 마 한번 볼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고? 근데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보인다 이 말이지 이야 마 이게 어떻게 되는 기고 이야 이거 좀 이 가경이다 아휴 우리 오빠 나야 아 건설사 주말마자 얼마 보냈습니까? 아휴 그럼 자 그러면 간만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콜? 아이 퀴즈 어 아휴 난 또 퀴즈 좋아하잖아 콜 아 좋습니다 자 올해 그 대학 교수들이 정한 올해 사자 성어는? 아이 정답 어 양두구육 어 아쉽지만 그 땡입니다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아휴 낙장불입 나 땡입니다 내로낙장불 어 이거 뭐 저 사회면에 있는 뭐 그런 뭐 사자 성어만 나오는데 진짜 제대로 된 사자 성어가 지금 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뭐 잘 한번 생각해 아 감이 왔어 어 쟤 윤석열차 윤? 아 이거 아니다 아 땡입니다 아 네 방금 뭐 정답 칠뻔했다 하하 지금 뭐 건스타 셀프디시 합니까 아휴 이것도 아니야 어 그렇습니다 아휴 오빠 그럼 힌트를 좀 줘봐 좀 도와줘요 뭐 뭐 잘 들으십시오 마 제가 네 글자 중에서 마 세 글자를 알려주겠습니다 좋아 자 힌트 노래 나갑니다 헤헤 어서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불 개고 밥 먹어 그렇지 이불 개고 밥 먹어 아 알았다 아이 그저 뭐야 그지 이불 개밥 개밥은 무슨 아이고 이 과 자가 들어가고 이불 개가 들어갑니다 아아 이거 뭐 다 알려줬다 아이 진짜 알았어 어 과 이 개 불 아이 나 개불 좋아하잖아 그거였구나 그게 생긴 게 좀 그지 뭐야 거시계에서 그렇지 그 초장 찍어 먹으면 다 그리라 크 진짜 개불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아이고 참 아이고 시간 지났습니다 아이 과 이 불 개 아닙니까 과 이 불 개 아유 무슨 과 이 불 아유 오빠 나 진짜 머리털 나고 그런 그런 단어는 처음 듣는다 아주 그냥 아유 그런 사자성어가 있었어 오빠 지어낸 거 아니냐 뭐 아닙니다 요마음 때가 되면은 뭐 전국의 교수들이 뭐 우리가 절대 듣도 보도 못한 이 사자성어를 골라서 이 발표를 하는데 이 올해는 이 과 이 불 개 어 잘못을 하고도 뭐 고쳐 고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헤헤 아유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거 딱 두 가지지 잘못한 걸 모르거나 음 아니면 잘못한 거 알고도 뻔뻔하게 안 고치거나 어 그렇지요 아유 오빠 근데 왜 이게 올해의 사자성으래 크 뭐 잘 들어 보십시오 이 정치권에게 난리는 뭐 이 일침 아니겠습니까 뭐 야당은 이 뭐만 하면은 뭐 야당 탄압이다 이카면서 뭐 도무지 고칠 생각을 안하니까 맞아 맞아 아유 그 좀 좀 야당도 좀 고쳐야 돼 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정만 나오면은 뭐 예전 정권은 더 잘못했다 뭐 이러질 않나 헤헤 좀 잘못한 게 좀 맞으니까 좀 맞다 그러지 뭐 예전 정권은 그럼 뭐 뭐 다 잘했나 뭐 이제 왔어 과 이 불 개 부끄러운 줄 알고 잘 뭐 새기십시 헹헹헹 뭐 내년에는 뭐 그래도 좀 좋은 사자성어가 뭐 뽑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스터 아유 이 오빠 진짜 오늘도 또 웬나 많이 갖고 그래 어땠어? 뭐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유 진짜 이 아저씨 비타민씨 호박씨 해바라각씨 개부른씨 서비스씨 콱씨 전화 끊어 여보세요 건스터 전화 끊지마 건스터 우리의 건스터 사자성어는 비타민씨다 아이고 그나저나 아이고 왕박아 어 그래 어 그래 왕박아 갑자기 그 뭐 뭐라고 개불은 왜 이름이 개불이냐꼬 아이고 갑자기 니가 그걸 왜 물어보나 스읍 개불 이야 이거 뭐 사실 내가 아는데 이 방송에서 이 말 못하겠다 헤헤헤 헤헤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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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생각하는 그 그래 그래 니 저기 뭐야 니 니 아래를 쭉 봐봐라 니 그 다리 사이에 그렇지 고개를 푹 요가처럼 푹 숙이 가가 그래 니가 니가 보이지 그래 그래 그게 이유가 맞다 헤헤헤 뭐 우리 TBS는 뭐 방송 심의를 준수해야 되지 않겠나 헤헤헤 그래 왕박아 리허 spac